여이와 도토누이 마시다. 단 년 마다에 이친이치 항아래바 주군대 고자리마사. 주생과 마시가 이따다 그것도 미술은. 척선이 이미 200척이 넘었어요. 무려 1만이 죽었어. 이 싸움은 불가합니다. 아직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안 남아있어옵니다. 만일 그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만 있다면 말이다. 내가 미술 안 된다 봤노! 갑판이 화포들을 간호적으로 옮겨 모조리 집중하려 하네. 그러다 나아주고 있어. 된다고 말하게! 더 이상 살 곳도 물러설 곳도 없다. 전군 출정하라. 나아가 주행히 있었다. 뭐지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